여기는 서울시 뇌성마리지관 지하 1층에 있는 서울시 보송학센터의 로봇센터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곳은 전시차입니다. 보조비구가 있고, 어떤것이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쪽을 보시면 일상생활에 대한 보조비구가 있는데요. 제가 일상적으로 쓰는 손톱같이도 장애인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팔손으로 자를 경우가 아닙니다. 손잡고 자를 수 있는 보조비구인데요. 가슴팟이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어려운 상태를 위해서 여기 뒤로 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곳은 전시차기구구구구인데 지금 저희가 시험을 지워줄 수는 없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평선으로 전시목을 이용하고 다가 땡겨서 점프를 담당하는 그런 부득이 있는데 이런것도 굉장히 다리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제작할 수 있으면 제작하려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보시면 주방보드들이 있는데 산소놈용보마구요. 보시면 이 못에 그런 뭐 잘라야되는 것들을 넣고 산소놈용보드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득이고요. 이 모살기쪽으로 꺼내주자 그런 이런거 넣고 나중에 통으로 그리를 하면 되는거고요. 일단은요.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컴퓨터 조건 같은 앵보드 기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공각 스위치를 그러니까 한손가락으로만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쥐어서 해야되는 분들에 따라서 스위치가 다양하고 있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 산소놈용 키보드가 왼쪽 오른쪽에 다 있어서 산소놈용 키보드가 있긴 하지만 임대는 별로 없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키보드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많이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시각청각 보조기부가 있구요. 지금 선생님이 만드시고 계신 것이 시각장애인들 그 시각장애인들 대상에서 책마드라고 하는 보조기부에요. 그래서 책을 사진을 찍으며 그 내용을 다 읽어주는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궁금한 것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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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